라인 라이브 뷰잉을 고맙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옥아주의 어데스! 오랜만에 팬이벤트가 4월 25일 오후 17시까지 라인 라이브 뷰잉을 시작합니다. 이번 팬미팅은요 볼거리도 많지만 팬클럽 회원이 아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쵸 리옥씨?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는것이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있는 분들도 이번 팬미팅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럼 여러분 라인 라이브 뷰잉 대 아이마셔 슈퍼주니아 됐다!